근데 우리가 늘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살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매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많이 치우쳐요 저희는 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있는 길도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그걸 알게 하시고 다시 조정하게 하시죠 또 조정하게 하시죠 그러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던 게 이만큼 치우치다가 이게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경건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거든요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씨름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완전히 흑백처럼 죄냐 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실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라든가 그 메시지 자체가 정말 저속하고 사람의 영을 해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노래들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의 말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의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성경의 용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저희들의 비전이거든요 그걸 표현하는 말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야가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언어로 풀어서 그들에게 맞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배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끌어가는 방식과 길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떠한 표준에 이거야 저거야는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됩니다 그건 자매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